저 사람 뭐해? 우기야 떼서 봐봐 니가 날 찌죠? 안녕하세요, 인빈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디스를 하면서 서로 너네 더 잘 알고 자, 가 볼까요? 아, 단점 생각이 없다 단점! 너무 무식하다 장점이 없다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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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점이 없다! 진짜 장단점 생각하면 돼 장점 잘생겼다 주여 터져볼라고 디스 좀 재밌는데 이거? 우리 명수는 매직 준비할 거야 누구야 씨는 벽락 중 중인데요? 벽락 중 중인데요? 명수? 저 할까? 하나 해보고 싶은 거 생겼는데 좀비 연기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딱 나올 거면 딱 빡빡 딱 본인은 안 해요 전 안 해요? 전 심판이에요 정신 없었어요 여자가 좋아하는 스킨십 다섯 가지 남은 한 가지는 머리 감겨주기 비용식이야? 샵에서 되게 좋아해 샵 스텝이야? 지구가 정상이 아니구나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 1호 인! 1호 인! requis? 4호 인사 5호 인사 피А readable 4호 인사